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는 수강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참 보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선 재미있었고요.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셔도 좋았어요. 오늘 와주셨던 모든 수강생 분들이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예쁘게 완성해 가신 것 같아서 실천까지 좀 멀리 왔지만 도란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갑니다. 토요일 케이크 여러분은 다들 열심히 결정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상담이 더 많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예요? 그냥 나한테 잘 안 돼요? 촬영 안반수를 써야 되고 그게 옛날하고서 싶고 가자고 그 사람도 이거 끊어지라고 할구나. 그게 무슨 말이야? 자기만의 브랜드 개념화가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많이 생겨서 다른 분들도 좀 자기의 비즈니스나 어떤 창업이나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agenie collaborators 요리를 그 IL